척병강이 폐진 군사 이것저것 뭐야 안되니 신시자탄의 흐름을 해보린 길을 보가구나 어떤 군산에 다듬여 여바라 동릇 시상팔자 기왕하야 초일급살의 아버지 죽고 여덟살의 어머니 사고 묻힌 여럴 단신이 탁할 것 봐여 애삼촌 네 집을 갖던 맘 초태인은 아기 배고 이듬에 서구리 깐뜩함은 호딩이오 아참은 맺으나 이 세상이 더 높은 친척동생도 가슬리여 남의 집이 다 무슨사라 초태인은 두냥답 이듬에는 성랑답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꼬공이 뜨기되니 작실한 디비쳤던 그 동중에 어떤군이 무남동로 따라 한나들 내지 중지 길러내 암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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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 못쓰면 살지만 근실하고 착실하고 다리를 사월을 맞는다고 목항마다 쑥떡 쑥떡하더니만 기릴 택하여 신부지으로 나갈 적에 호영자공 산호현 오간금천이 황금녹 총홍사 고운굴레 상어물려서 덤뻑달구 층층다래 은협등잡 호피 도둠이 멸신한다 오로백곡 반사사는 공중에다가 훨씬 많고 친구집이 이들 당들어요 초대청에 들여세니 강구지에가 절로 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우리 부모 생존했으면 얼마나 귀엽다고 시련만 우유구하니 영리별 아신부모 다시 이 집이 없자 이기만 무르구나 일락서잔에 햇떼에 지어 홀출덩령단서 신방위가 들어가니 신부가 드르르른단 어기영상이다 묘월 패들루지 차고 앵무같은 시녀들은 자후에 가요 묘월 패들루지 차고 앙 삼싹들어설 적에 나이 순흥몬니 솜송옥스 덤뻑 잡고 반단 사정 다 못한 앞뒷문으로 우르륵 달려들더니 고돌이 성포를 왔듯 부여잡더니 군사핵했다고 재촉하니 누군구라고 인형구랄까 신부님의 거동고서 샛별같은 두 눈에서 진주같은 눈물방울이 빙그르륵 돌덩이 많은 여보시오 군자님아 당신은 대장구라 구구의 여자를 사렴치 마르시오 반군진중 본분거대 백전백선 승천하더 개가 부리며 돌아와더 우리 둘이 끊어졌던 검은것줄 따신이여 동기동 붕당시르르륵 놀게된 어찌하니 기쁘다 할 말씀이여 잘 가시오 잘이소 반군진중 나올적에 해야나 승천하여 고국갈까고 바라더니 백운지자에 대하더니 고국갈길이 많은구나 어떤 군사 내다른데 떨어진 전복에다가 푸르진 창대 옆에 우루물고 내다더니 내 사정들하고 소만군진중 나올 장상악발 일글붐어 못가리라 우루물 춘춘에 차장선어 몸 우루루루 내다더니 군복자라 가라 하더더더들 부여잡더니 옷가리다 우루물고 소일급살 먹은 놈 서당갔다오더니 많은 천자문을 포기좋게 내더니 아고아버진 놔두가요 아버지 가는건 놔두갑시다 못간단다 못간단다 산이 높아 못간단다 굴이 깊어 못간단다 너도 나고 나도 나다 속절없이 죽게 되면 두대봉사는 길게 전차니 망릉이 사먹지 말고 내 편안이 너 자리 가라 백번이나 위로하고 말군진중 나올지깃 해연아 생전하여 고국 갈까바라더니 해군지자에 대하더니 고국 갈길은 많군 없도록 승척하여 가거든 아무나 아라무실 아무 싸움이 없다고 말 말이나 전하면 죽어날 기도임이라도 있지만 밥 한 그릇 칼술이라도 끈끈히 떠놔 전장 백귀나이 면캐 못된 지사에 놨다가 일호물죽백이 들이지 못하고 책사 전장에 불멍요시 slow 남편 3 아멘 아멘